야누시 리이터 1843년 4월 4일에서 1916년 12월 5일 헝가리의 지휘자 바이로이트 음악제의 수속 지휘자를 지내고 파그너 음악과 독일 낭만파의 작품을 영국에 소개했다.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꼽혔고 독일 고전음악의 명 지휘자로도 불렸다. 지회로 출생 아버지는 교회 악장,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였다. 1860에서 1865년 비네막원에서 작곡과 피아노를 배우고 1868년 파그너의 추천으로 뮤넨오페라의 합창 지휘자가 되었다. 1870년 브리셀에서 에로엔 그린을 초연 지휘하였으며 1871년에는 부다페스트 국민오페라 극장 악장, 1875년에는 빈공정 오페라 악장, 1876년에는 바이로이트 음악제에서 뉴벨룽의 가락지를 지휘하고 이후 바이로이트 음악제의 수속 지휘자가 되었다. 이어 1877년에는 런던에서의 바그너 연주회에서 바그너와 함께 공동 지휘하였으며 그로부터 영국의 바그너 음악을 소개하는 데 진력하였다. 또한 런던의 교양학제를 지휘하고 1897년에는 맨체스터의 할래 교양학단 지휘자로서 독일 낭만파의 작품을 영국에 소개하였다. 1912년 바이로이트에서의 마이스터쟁거 마이스터싱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였는데 그는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독일 고전음악의 명지휘자로도 불렸다.